자 그래서 준비됐죠? 읽어볼까요? 그렇지 그래 이쁘지 어 잠깐만 어 됐나? 안 됐네 왔다가 다시 켜야 되겠니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맞아요 1번째 자 여기서 한 하씩 나는 소리 르 어 에이 합쳐서 그레이 찌는 그 G 중에서 그 다음에 A는 A에 아 어 A에 아 어 щоб 에이 다 합쳐서 그레이 그레이 포도 소리 그레이 소리 그레이 그레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레이 소리 하나씩 그레이 에이트 잡쳐서 게이트 대문 대문 게이트 소리 게이트 계속해서 소리 하나씩 크 에이 껍쳐서 케이크 잠시만요 케이크 제빈이 케이크 좋아해? 네 어떤 케이크 좋아해? 초코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도 괜찮고 소리? 케이크 케이크 쓰기 케이크 케이크 다음 녀석 만나볼까요? 페이스 하나 넷 둘 그래서 하나씩 A C 합쳐서 페이스 그렇죠 A는 우리 많이 했다 그치? C는 스 그렇지 스즈 하려고 그랬어 스즈는 S C는 스크 중에서 여기서는 스가 됐지 오케이 페이스 얼굴이라는 뜻이지? 페이스 오케이 얼굴 페이스 쓰기 E 옳지 여기서 조심해야 되지 그렇지 얼굴 페이스 응 잘 안 틀리고 잘 했어요 그렇지 테이프 하나 넷 하나 둘 하나씩 A 합쳐서 테이프 그치 탱트 오케이 테이프는 테이프다 그치 소리 T A B E 소리 테이프 테이프 오케이 다음 녀석 만들어보겠습니다 소리 레이스 하나 넷 둘 이래서 R A A 합쳐서 레이스 스티스 달리기 시합 같은 걸 레이스라 그래요 누가 누가 빠른가 하는 거 경주 레이스 쓰기 여기도 조심해야 하는데 그치 레이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쳤던 시험도 다 맞았고요 아 두개 남았구나 소리 하나씩 해볼까 으 에이 끝났네 소리 레이크 레이크 뜻은 강 연못? 응? 호수인데요 호수 강은 리버고요 연못은 판드고요 강은 뭐라고? 리버 리버 오케이 그래서 호수 레이크 레이크 쓰기 L A K E 소리 레이크 레이크 오케이 소리 스케이트 둘 하나 넷 하나 그래서 스 스케이트 맞춰서 똑바로 안 해? 왜 누워?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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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이트는 스케이트다 그치 소리 스케이트 에이티티 에이티티 오케 퍼펙트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복습? B에 1을 다시 한 번이지 안녕히 가세요